아이엠 수아쟁이줄 오늘 살펴볼건 쌩얼도 문제없는 아이돌 첫번째는 SF9의 로우니인데요 서구는 차세대미남의 개보를 입는 대표적인 아이돌입니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190이 넘는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도 큰 편인데요 가끔씩 쌩얼도 셀카를 찍어 올리고 하는데 팬들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며 메이크업을 안해도 본판 자체가 대단하다며 로우니의 존열력을 극찬했습니다 브이라이브라 할 때도 쌩얼을 보여줬고 배틀트립에서 혼자 여행갔을 때도 쌩얼이 자주 노출되었음에도 굴욕은 1도 없는 판타지의 사랑스러운 떼구리 서구님 화이팅! 두번째는 여자아이들의 수아인데요 수아는 공식 일정이 없을 때 화장없이 쌩얼로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람들이 슈아에게 왜 화장과 네일 염색을 안하냐고 묻자 슈아는 평소에 많이 꾸미지는 않지만 거울을 보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간다며 모든 사람은 추구하는 것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며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하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저는 이 모습 그대로 저를 계속 사랑할 거라고 했는데 팬들은 슈아 언니는 베이스를 한 것과 안 한 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피부가 좋아서 부러운데 생각까지 멋지다며 나도 내 민낯을 사랑하고 싶다며 수아의 소심발언을 지지했는데요 얼굴도 마음도 넘나 예쁜 레버랜드의 귀여운 백설공주 슈아님 화이팅! 세번째는 빅톤의 최병찬과 허찬이인데요 팀 내에서 입덕과 비주얼을 담당하는 병찬이는 쌩얼도 엄청나게 귀엽고 잘생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병찬이의 쌩얼을 본 팬들은 쌩얼만으로도 눈이 부실 지경인데 메이크업까지 해버리면 병찬이의 매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또 병찬이의 보조개에 기꺼이 빠지고 싶다며 갓 쌩얼 병찬이를 귀찮았습니다 병찬이가 팀 내에서 가장 잘생긴 비주얼로 뽑은 찬이도 쌩얼에서만큼은 둘째가 나면 서로를 정도인데요 찬이가 브이앱에서 쌩얼로 등장했을 때 많은 팬들이 깜짝 놀라며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넘나 예쁘다며 찬이의 쌩얼에 빠져들었습니다 배우상이라 나중에 연기로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앨리스의 병아리와 수빗맘 병찬님과 허찬님 화이팅! 네번째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벙규인데요 얼굴에 존재하는 모든 선이 날렵한 벙규는 차세대 비주얼 출연선이라고 할 만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벙규의 쌩얼이 역대급 존절이라 보는 팬들마다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끼는데요 쌩얼일 때 청순함이 넘쳐난다며 처음 벙규의 쌩얼을 본 팬들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끝없는 쌩얼의 외력을 지닌 모아들의 사랑스러운 방듀 벙규님 화이팅! 다섯번째는 트와이스의 나연인데요 나연이는 팬들에게 쌩얼을 자주 보여주기로 유명한데 팬들은 가끔 너무 민낯을 보여줘서 충격이지만 워낙 많이 봐서 털털한 나연이의 매력이 급기화된다고 하기도 있는데 평소에 화장 없이 립스틱만 간단하게 칠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많을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화장도 잘하지는 못해서 립스틱만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팬들은 언니처럼만 예뻐도 나도 화장 안하고 싶다며 나연이는 화장을 하던 안하던 넘나 예쁘다고 했는데요 세수 직후에 완벽한 쌩얼마저도 아름다운 원스들의 사랑스러운 애기덕후 나연님 화이팅! 여섯번째는 비투비의 육성재인데요 성재도 쌩얼조차 예쁜 것으로 유명한 아이돌인데 국내 팬들 뿐 아니라 회의 팬들마저 성재의 쌩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쌩얼, 성재의 예쁨이라는 트윗을 날릴 정도로 쌩얼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팬들은 성재의 경우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히 있다며 정글의 법칙에서도 흔저만 메이크업 한 줄 알았다며 성재의 쌩얼 클라스는 대체 왜 이 정도로 끝내주냐며 언젠가는 한번 성재의 쌩얼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는 멜로디의 영원한 육절도 성재님 화이팅! 일곱번째는 세번틴의 민규와 정한인데요 자타공인 존절일로 유명한 민규는 쌩얼마저도 빈틈없이 완벽한 걸로 유명합니다 팬들은 내가 민규라면 아침에 고울만 봐도 행복할 것 같다며 쌩얼로 출연한 정글의 법칙에서도 잘생김을 잃지 않았는데요 민규가 쌩얼로 브이앱에 나타나면 팬들은 기절할 것 같다며 어느 곳을 보던지 완벽하다고 했죠 정한이도 쌩얼이 무척 매력적인 아이돌 중 한명인데 팬들은 메이크업을 안한 쌩얼 정한이와 메이크업을 한 정한이의 차이는 눈썹과 입술 뿐이라며 어떻게 사람이 해도 안해도 그대로 예쁠 수 있냐며 정한이는 사람이야 라고 한 팬이 묻자 다른 팬이 아니 정한이 천사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한이의 쌩얼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팬들 중에서는 정한이의 쌩얼만 모으는 분들도 나타날 정도인데 국내 팬들이 해외 팬들까지 영업할 만큼 정한이의 쌩얼은 압도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쌩얼인데도 복숭아스러운 매력이 넘치는 캐럿들의 민주부와 윤천사 민규님과 정한님 화이팅! 여덟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비와 진인데요 태영이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굴욕이 없는 아이돌로 유명한데 쌩얼 상태에도 티전이 엄청나고 오뚝한 코와 잘생긴 이목구비가 팬들을 심쿵하게 만듭니다 자닥께서 비몽사몽하는 와중에도 잘생김이 묻어나는 바람에 팬들은 얼굴이 대유지엠이라며 태영이는 뭐라든 좋다고 했습니다 석진이의 경우에도 쌩얼이 존자린 걸로 유명한데 팬들은 노 메이크업인데 왜 석진이를 보면 현기증이 나으냐며 정글의 법칙에서 메이크업을 전혀 안했을 때조차 너무 강력한 빛이 나와서 눈이 부실 지경이라며 그 와중에 아미밤으로 낚시하는 거 너무 웃기다며 석진이의 눈부신 잘생김을 극찬했는데요 팬들은 어떻게 쌩얼과 화장한 거 차이가 1도 없냐며 미칠 만큼 부럽다고 말한 아미들의 셀미와 벙그리 태영님과 석진님 화이팅! 아홉번째는 야야친구의 신비와 유준인데요 은비도 쌩얼과 메이크업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아이돌인데 메이크업 방송을 진행할 때 잡티 하나 없는 청초한 페이스라 팬들은 은비언니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니냐며 은비언니 피부에 반만이라도 담고 싶다고 했는데요 유나의 경우에도 은비가 쌩얼 여신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쌩얼에 대한 굴욕이 1도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민낯이 화장하기 좋아서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칭찬이 자제한데 화장을 안 해도 기본 얼굴이 입체적인 편이라 복잡하지 않게 필요한 화장만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팬들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너무 안 난다며 정말 부럽다고 하는 버디들의 황그루와 여자리 은비님과 유나님 화이팅! 열번째는 아스트로의 차원우인데요 동민이는 쌩얼도 잘생긴 것으로 유명한데 팬들 사이에서 탈인간급이라는 대우를 받으며 탑팬들조차 자기 취향은 아니지만 동민이의 얼굴만큼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갔을 때도 굴욕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팬들은 볼 때마다 놀란다며 너무 잘생겨서 어이가 없다며 메이크업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어딨냐며 만약 내 쌩얼이 저러면 화장 안하고 다닐 거라며 동민이의 얼굴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이 세상 미모를 넘어서 벌린 아루아의 넘나 멋진 차파고 동민님 화이팅! 열한번째는 유이스트의 황민현인데요 민현이도 쌩얼로 브이앱을 켤 정도로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돌 중 한명입니다 팬들은 민현이는 쌩얼인데도 보면 볼수록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며 심장이 나대면 안되는데 민현이는 심장을 나대게 하는 심장박동기라며 쌩얼 민현이는 청순함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뭐라든지 이렇게 잘생긴 게 진짜 가능한 거냐며 민현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맨 얼굴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러브들과 워너볼의 황제 민현님 화이팅! 열두번째는 솔로활동 중인 김요한과 김우석인데요 요한이도 쌩얼에 대한 굴욕이 1도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쌩얼을 보면 최대 오빠의 느낌이 나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팬들은 요한이의 경우 맨 얼굴이 오히려 매력적이라며 가끔 보여주는 치면적인 화장도 마음을 울린다며 요한이의 매력은 끝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석이도 쌩얼이 메이크업한 것을 가끔 능가할 정도로 쌩얼일 때의 모습이 엄청 멋진 것으로 유명한데 팬들 사이에서는 우석이 쌩얼에 대한 감탄이 넘칩니다 민낯의 안경 조합은 정말 식덕이라며 팬들은 어디에서 보든 우석이의 쌩얼은 비현실적이라며 쌩얼이 이렇게 청순할 수 있냐며 하이도 너무하얀 우석이는 진짜 넘사벽이라고 인정한 요랑단 미와 오닛들의 김머글과 짤랑이 요한님과 우석님 화이팅! 열세번째는 엑소의 수호와 세훈인데요 줌 면이는 쌩얼계의 고수 중에 고수로 유명한데 예전에 라디오 스페셜 DJ를 했을 때 노메이크업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청취자들에게 제가 노메이크업인데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로 자이언티엔 노메이크업 드릴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센스도 뛰어난 걸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팬들은 줌 면이 피부는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했는데 세훈이의 쌩얼도 무척 뛰어나 여긴 정말 쌩얼 맛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훈이의 경우 헤어메이크업을 안 받고도 화보를 찍을 정도로 쌩얼 그 자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저런 피부와 비주얼이 되냐며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엑소엘의 멘토끼와 윌리스 줌 면님과 세훈님 화이팅! 열네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와 예린인데요 슬기는 풀메이크업을 해도 멋지고 매력적이지만 평소에 쌩얼도 귀엽고 순한 매력으로 유명한데 비밀언니에서 팬들이 떠날까봐 쌩얼 공개를 꺼렸는데 막상 세수를 하던 슬기의 모습을 본 팬들은 대체 뭘 먹어야 쌩얼이 이럴 수 있냐며 슬기의 매력은 진짜 끝이 없다고 했는데 예린이도 피부가 하얀 편이라 쌩얼 굴욕이 전혀 없는데 팬들은 쌩얼인데 메이크업이 왜 다들 있냐며 예린이는 메이크업을 하다 안 하던 그 자체로 비친한다고 말한 러비들의 곰돌이야 러블님 슬기님과 예린님 화이팅! 15번째는 아이즈원의 김민주와 장원영인데요 민주도 쌩얼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불욕이 1도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팬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며 쌩얼과 메이크업이 차이가 없다며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쌩얼은 민주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원영이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지컬로 뛰어난데 아기스러운 매력과 함께 피부가 좋은 데다 예쁘기까지 해서 팬들이 완전 부럽다고 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형태 실의 장난이라고 사크라가 인정한 민주원의 민구리와 원효 민주님과 원영님 화이팅! 지금까지 생활공개도 문제없는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조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